0094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삼화전기, 은, 은 동사는 1973년 삼환이치콘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4년 삼화전기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콘덴서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음 제품의 특성별로 전해 콘덴서, 전기 이중층 콘덴서, 칩 전해 콘덴서, 하이브리드 콘덴서 등 제품군으로 구별하고 있음 매출은 전해 콘덴서 64.4%, 그린캡 2.54%, 기타 제품 1.19%, 콘덴서 및 자대 외상품 31.8% 등으로 구성됐음. 기업 개요 대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명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알루미늄 전해 콘덴서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국내 콘덴서 판매법인인 삼화태콤 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콘덴서 제조 슬래시 판매법인인 천진삼화전기, PT세마 인더니저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함 대시 가전 및 정보통신 업체들을 주요 매출처로 두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60% 정도가 수출을 통해 발생하고 있음 재무 대시 상품 부문의 수요 부진에도 신규 ssd용 전해 콘덴서의 공급 증가와 중국 법인의 성장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확대 대시 엘포일, 엘케이스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와 전방 가전산업의 판매 부진 등으로 외형 성장은 제한적일 전망이나 알루미늄 가격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 개선은 기대됨.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3화전기의 시가총액은 1,04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3화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91위입니다. 3화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661만 3,820주입니다. 3화전기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3화전기의 퍼은 8.7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0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3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8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3.1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0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49회 1,5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1번지억원, 58억원, 2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원, 58억원, 155억원입니다. 삼화전기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2번지익 60%이고 유보율은 623.0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85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7.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41-0.5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화전기의 2023년 3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7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960원보다 1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7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화전기의 종가는 15,770원이며 주가가 삼화전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화전기의 종가는 15,770원이며 주가가 삼화전기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삼화전기은 거래량 13,340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12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2,510주, 키움증권에서 2,507주, 하나증권에서 1,938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907주, 대신에서 84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41주, NH투자증권에서 2,410주, 유한타증권에서 1,538주, 하위증권에서 1,200의 순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01흔 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93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244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삼화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삼화전기 주 동 quem 운을 보기 20 Bugicks 삼화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반응 시 조사